자표 모나스 지도 모나스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무르데카 광장 중심에 있는 국가 독립기념탑의 명칭이다. 모나스는 국립기념탑의 조어이다. 이 기념탑은 네덜란드령 동인도 식민정부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저한과 투쟁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132m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. 이 기념비는 1961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대통령 스카르노이 명령으로 건설이 시작되어 1975년 7월 12일 완공 및 대중에게 공개되었다. 이 기념비의 상단에는 투쟁을 위해 타오르는 열정을 상징하는 금빡을 입힌 불꽃 모양의 조형물로 구성되어 있다.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상단은 전망대가 있어 자카르타 신의 전망을 즐길 수 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